혼자서는 힘이 끓어 못하는 기도 친구와 둘이 하면 할 수 있어요 오늘 생장 날일 때 친구와 함께하면 정말 쉬워요 정말 쉬워요 혼자서는 어려운 일도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혼자서는 심심하고 지루한 기도 친구와 함께하면 재미있어요 거질러진 요리 친구를 때 친구와 함께하면 신이 낳지요 신이 낳지요 혼자서는 어려운 일도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